신심은 번뇌 얻고 그만 청정하여 그만을 소멸하고 공정의 근본이라 신심은 불법 중에 죄에 가는 재산이여 훌륭한 솜씨로서 모든 일을 다하도다 신심은 은혜를 베풀어 인색하지 아니하고 신심은 환희하여 불법에 들어가냐 신심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고 신심은 반드시 외래의 경제에 이르게 하도다 신심은 묵돈을 청려하게 하고 신심은 경과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며 신심은 영원히 번혜를 소멸하고 신심은 오로지 부생의 공덕에 나아가도다 신심은 바깥 경제에 집착하지 않고 온을 멀리 떠나 평탄함을 얻으며 신심은 온갖 장에 멀리 떠나고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도다 신심은 공덕에 무너지지 않는 동자여 신심은 깨달음의 나무를 능히 빌어내며 신심은 가장 스승한 지혜를 증장시키고 신심은 이체의 모든 부정의를 나타내도다 그러므로 신의 차례를 말하려 하면 신심이 가장 스승하고 얻기 어려웁니다 비유하면 마치 모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이뤄지는 여의주와 같도다 여의주 알죠? 마음대로 되는 신심은 여의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카르마에 대한 인과법칙을 일단 우리가 믿는 것 인과 그거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인과법칙이 그만 매해져 버려 전문의 불매인과 불락인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과 평소에는 잘 알다가 욕심이 앞을 가려보면 매해져 버려 캄캄해진다 이 말이에요 인과가 캄캄해져 버려 그게 문제야 그게 평소에는 잘 알아 옛날에 곡식을 심어놓고 빨리 안 자라니까 가서 빨리 자라라고 전부 순을 뽑아놨어 그 위터널 가니까 다 말라 죽었더라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 가려지니까 빨리 자라게 하는 것 그게 세월이 가야 시절 있는 그것도 인과의 법칙이라 세월이 가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세월이 가야 돼 너무 그렇게 재촉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욕심이 가려지면 빨리 자라게 하려고 순을 뽑아놓으니까 그게 말라 죽어버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면서도 그렇게 욕심이 가려지면 매해진다 어두워진다 그래요 신심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인과를 믿는 일 그거 하나로 비결시켜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신심은 여러 가지를 믿는 게 있지만 오늘은 인과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환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접어서 꼭 주머니 가져다니십시오 오늘 본 공부는 26페이지 환경교재 5권 26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섭 내외덕이라 안팎의 덕을 포섭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이 변조하다 광명각품이니까 광명은 뭡니까 지혜 광명이에요 광명 우리 지혜가 마음의 지혜가 툭 터지면 이렇게 보인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환경을 광명각품을 공부해도 크게 마음에서 와닿지 않습니다 뭐 일체처 무수사리 보사리 좋은 내용이라고 좋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 얼른 마음이 와 닿아야 말이지 그런데 지혜가 툭 터져버리면 이 태양의 광명처럼 이렇게 환하게 밝아버리면 이게 그냥 무릎이 쳐지고 어찌 이렇게 근사한 가르침이 있는가 그럼 그렇지 과연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가르침을 들어도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예요 숙제가 많아야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숙제를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색을 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일체처 무수사리 보사리라 일체처 모든 곳이 전부 무수사리 보사리라 그럼 저 화장실도 일체처 무수사리 보사라고 했으니 그 속에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그 무슨 일치일까 아 이러는 게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좋은 화두예요 이런 좋은 화두를 가지고 그러다가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먹었는데 배설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로가 참 먹는 것도 문수보살인 줄 알았지만 싸는 것도 문수보살이구나 그렇게라도 이해하면 아주 근사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광명변조 그때 광명이 과 백천세계를 지나서 동방 백만세계를 두루 비치고 남서 북방과 사유상화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시니 저 낱낱세계 가운데 다 백억 연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천이 있음이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밝게 나타났다 밝게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지혜 광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없는 것을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다 말하자면 햇빛도 달빛도 없고 전기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거예요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것이 말하자면 어리석음이고 이렇게 환하게 비친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밝은 것은 우리 마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사가 인과 같은 거 그거 시시하게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그만해라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그렇게 되는 거라 지혜가 환하면 그거 뭐 초등학생들에게나 이야기할 거지 뭐 다 큰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왜 하노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과 이야기 같은 것은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인과가 어둡지 아니해야 돼 우리는 자신 있게 아 인과 그거는 자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딱 하면 그만 매해버려 어두워버려 그래서 인과 대로 실천 안 하고 인과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인과하고 반대로 가 세존 좌자로 자리에 앉다 저 난나 염무제 가운데 실견 여래가 다 보니 여래께서는 연하장 사자자에 앉으시니 십불 잘 미진수 보살의 소공 위여라 애워사고 있는 바드라 다 부처님의 실력을 쓴 거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있으니 있고 낱낱이 각각 십불 잘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했다 그 리더인 보살이 상수인 보살이 십불 잘 미진수 수많은 보살들을 또 함께 이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의의 불사라 부처님 초서에 같이 와서 그 가운데 큰 내보살은 이를테면 문수사리보살이고 그 10명 보살이 앞에 다 소개됐었어요 소종 내국은 이를테면 금색세제고 본소사부는 본래 섬긴 바 부처님은 이를테면 부동지구리다 이건 이제 문수사리보살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분의 보살과 10분의 세 개와 10분의 부처님은 저 앞에서 이야기가 됐었어요 문수보살의 개성이라 그때 일제처 문수사리보살이 각각 부처님 초서에서 동시 발생해서 온 우주가 다 같이 이야기한다 이 뜻이요 머리카락,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큰 화두입니다 일제처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큰 화두고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큰 화두고 어떻게 보면 두두, 물물, 천지, 만물은 다 자기 모습 가지고 있고 자기 색깔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성질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역할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될까? 자기 역할 다 가지고 있어 자기 성질 다 가지고 있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순리 그 나름의 순리를 다 가지고 있어 모든 삼라만상, 천지, 만물도 그렇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이루고 저루고 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야 설차 송은 하사되 이 개송을 설에 말하되 불법 불가사이라 그랬어요 여래 최자재하사 여래께서 가장 자유자재하시사 이거는 자성여래입니다 진여, 자성 또 선가에서 말하는 일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하는 그 한 물건 선가에서는 한 물건이라는 말을 잘 써요 뭐 여래다, 자성이다, 불생이다, 마음이다, 본성이다 이런 말보다도 일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써요 한 물건 한 물건이 있어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온 우주를 다 가득이 메우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여래가 가장 자제하사 초세 무소히 하시며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의지한 바가 없으시며 우리 한 물건, 그 물건은요 순식간에 천리만리 갔다가 천리만리 돌아오고 금방 갔다가 금방 돌아오고 참 그 신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가 막힌 신통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을 하는데도 다른 데 도망가 있는 그런 한 물건도 또 있고 그런 물건도 있고 또 어째 알고 또 그런 말씀 하시는가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 한 물건에 들어서 다 하는 거예요 최자제라, 여래 최자제 여래께서 가장 자제하시사 그 자유자제한 것을 금방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시사 초세 무소히가 세상을 초월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다 초월했어요 이것은 이 물건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초월했습니다 그 형상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고 밖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시시비비 할 게 아니야 의한 바 없다 자유자제하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불법의 가장 강점이 그겁니다 인과의 법칙도 강점이지만 한 물건에 대한 법칙 한 물건에 대한 진리성도 아주 강점이에요 정말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불법 안에서 구일체공덕하사 일체공덕을 가추사 도타르 제유로다 모든 유, 존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에서 다 벗어났다 일체공덕을 갖춰서 여기서 일체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하는 그런 공덕이 아니야 그것까지 몇 개 된다고 그 공덕 웃을 일이 있으면 금방 웃고 울 일이 있으면 또 금방 웃고 추우면 춥다 하고 덥다면 덥다 하고 천리말리 스님은 마음대로 뜯으시오 나는 뭐 친구하고 놀랍니다 어제 친구하고 놀던 그 재미가 지금도 아주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걸 못 있습니다 하고 그 생각만 계속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공덕이야 일체공덕을 다 갖춰서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별표를 해놔서 여기다가 우리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표현했는가 어찌 이렇게 잘 표현했는가 열애자는 무소종렘이야 영무속어라 금강이가 그랬거든요 열애는 진리예요 진리 그 자체를 열애라 합니다 어디서 오는 바도 아니고 가는 것도 없어 올레자를 써서 진려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열애 그러는데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 늘 그 자리야 늘 그 자리야 신해 신비롭게 알아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 신령스럽게 알아 옳고 그런 거 다 잘 알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챙기면서 좀 뭐 좀 챙기면 마음에 스스로 찝찝해 그러면서도 한편 또 이익 챙겼다고 또 달콤해 하기도 해 그게 전부 구일체 공덕이에요 일체 공덕의 작용입니다 일체 공덕 갖춘 거예요 그 공덕이 제일 가는 공덕이죠 그래서 일체 제휴를 모든 눈에 보이는 존재를 다 도탈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송 무현무소차기야 그 물건은 물들지도 않고 집착한 바도 없어 마음대로 도나 당이야 물들지 않고 집착한 바도 없어 물 들었을 때는 7, 8년 형제끼리 추태를 부리면서 소송을 하다가 어느 날 더 깨닫고 보니까 의미 없더라 생사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물이 싹 다 떠나버린 거예요 딱 무소차기 집착한 바도 없어져버려 그게 마음 하나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현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이 그대로 내 마음은 자유로워졌다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어요 온갖 그런 거 몇 천억 짜리 소송을 여러 개를 걸어놓고 몇 천억, 내가 돈 아는 게 그거 뿐이니까 몇 천억이라고 하지 몇 조인지도 알 수가 없지 그런 걸 걸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무혐 무소차기와 물등도 없고 집착한 바도 없더라 무상 무의지라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한 바도 없더라 없어서 최성 불가량이나 그 마음의 자체 성품은 가히 헤아릴 수 없어 그 마음을 얼마나 많지 하늘 많지 땅 많지라고 할 거야 하늘 많지 땅 많지가 아니야 헤아릴 수가 없어 최성 불가량이야 최성을 가히 헤아릴 수가 없어 견자함 칭탄이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견자는 다 신기한 물건이다 함 칭탄 칭찬하고 찬탄한다 그렇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이치를 알면 야 어쩌서 그런 물건이 내인데 있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물건 그래 그 물건에 맛을 들이는 거 이거 불교인들의 특권입니다 절대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는 이 이야기 할 줄 몰라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깨닫고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불교인의 특권이야 이 물건 하나 유일물러 차 안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그래 한 물건이 시켜서 여기까지 오고 또 이제 끝나면 이제 집에 가자 해가지고 몸뚱이 끌고 가고 배고프다 가서 식사 좀 하고 갑시다 하면 또 식사도 하고 갔고 그 물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종교는 잘 없죠 불교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한 그 한 물건의 이야기요 광명변 청정하시니 광명이 후 청정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을 광명이라 그래 내가 자주 이야기 하지만 광명 되게 세게 놓는 거 화내는 걸 이제 방광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광했다 주스님 왜 오늘 방광을 저래 해 그 이제 저래서는 그래요 어떤 스님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으면은 주스님 오늘 왜 저래 방광을 하느냐고 방광을 하느냐고 조용히 있으면은 조용히 있는 것도 조용한 광명이야 아주 조용한 광명이지 그런데 그게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하면은 이제 화를 내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그러면 이제 크게 방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상생활 말 속에도 그렇게 이제 진리가 다 스며 있어 광명이변 청정하시며 진료를 실 견책하사 온갖 더러운 것을 온갖 더러운 번해를 다 보내고 씻어버리사 부동이변 하시니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 더 수행도 필요 없고 참순도 필요 없고 연불도 필요 없고 감경도 필요 없고 어떤 수행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게 부동입니다 아니한 상태로 이변을 떠났다 여기도 치우치거나 저기에 치우치거나 하는 그런 치우침을 다 떠났다 집착을 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이변이라 그래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이변이라 그래 너다 나다 하는 것도 이변이고 두 가지 치우친 소견 그걸 이변 그래요 그것을 떠나시니 차시 여래지로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한마음의 지혜다 여래의 지혜다 이것이야말로 한마음의 지혜다 이 한마음만 잘 챙기면요 천하에 부를 거 없고 제일 부자고 그렇습니다 참 이 자성여래 그 다음에 야교 견여래가 신심이 분별이면 만약에 어떤 이가 이 여래 우리 한불건이 몸과 마음에서 분별 떠나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성여래는 몸도 마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이면서 마음이야 필요한 때까지는 몸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때까지는 온갖도 마음작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온 색, 몸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이건 이제 마음작용인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너니 나니 하고 살았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저거 일체법에 그래서 일체법에서 영출제의 의체로다 영원히 모든 의혹과 막힘을 의혹과 꽉 막힘을 다 벗어났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음작용을 한마음작용을 잘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체 것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거 일체법에 영출의 제 의혹이다 의체다 영원히 모든 의체를 다 벗어난다 일체 세강 가운데 처처 전법 윤나사대 그 역시 한물건이에요 일체 세강 가운데 곳곳에서 법륜을 굴려 차 타고 가면서 온갖 간판 다 알고 차 지나가는 것 다 알고 뭐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가는가 왜 저렇게 차를 저렇게 운전하는가 온갖 그것도 분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처처 전법륜이야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는 소식이라 그게 하나도 안 놓쳐 하나도 안 놓쳐 하나도 안 놓쳐 간판 다 읽고 지나가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착 보면 다 안다 그냥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아는 사람은 금방 가려내가지고 아는 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법륜 굴리는 진짜 법륜 굴리는 소식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못난 사람이 뭐 경제 납해 놓고 부처님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하급 유치한 법륜 굴리는 소식이고 그대로 보고 듣고 분별하고 하는 게 이게 법륜 굴리는 소식이라 이게 차원 높은 거예요 진짜 법륜 굴리는 소식이지 처처 전 법륜 아무리 훌륭한 법사라 하더라도 곳곳에서 법륜 굴릴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 다 따라다니면서 법륜 굴릴 수가 있나요 70억 인구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다 법륜 굴려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70억 인구가 알아서 법륜 굴리는데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좋다 나쁘다 분별 다 하는데 이게 진짜 법륜 잘 굴리는 소식이잖아요 아주 차원 높은 법무입니다 이거 대단한 대단한 차원이에요 이게 무성 무소전 하시니 그 법륜 굴리는 것은 성품 하지만 성품도 없어 또 굴리는 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작용할 뿐이라 그냥 그렇게 작용할 뿐이라 도사 방편설이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사가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콩은 콩대로 자라고 팥은 팥대로 자라고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자라고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자라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대로 자라고 동양사람은 동양사람대로 다 각자 알아서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 참 시원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또 그런 이치도 있다 무성 무소전 이신니 도사 방편설이로다 그 가운데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도사가 방편으로 하는 소리다 그 다음에 취입 방편이다 방편에 취입하다 어법에 무의혹하고 이치에 대해서 법에 대해 법은 이치라고 그렇습니다 이치에 대해서 의혹이 없고 영절죄에 희론하여 영원히 모든 논리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입니다 논리가 전부 우스갯소리요 희론하면 정확한 표현은 우스갯소리 농담 뭐 코미디언 뭐 코미디 그런 것을 희론 이렇게 표현해요 전부 그런 것을 다 끊었다 그거 다 법문한다고 우정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희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다 법문을 굴리는 소식인데 뭘 이런다 저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희론이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불생 분별심이면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염 불보리니라 시념 이것이 불보리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참 법이 건사하긴 하고만은 차원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광명이 지혜의 광명이 툭 터져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뭐 인과를 믿어라 인과대로 살아라 무슨 뭐 육보라미를 닦아라 아주 그거는 차원 낮은 소리죠 또 그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런 법문에다 대면은 아주 차원 낮은 소리라 이거는 그대로 삼남완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하는 소리다 요지 요지 차별법 하고 불착어 은설하여 차별한 법을 요지하고 잘 깨달아 알고 은설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말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무유 이려다 하면 하나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시명수 불견이라 이것이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그 자체가 두두물물 하나하나가 천지만물 하나하나가 그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고 그대로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나무를 뭐 잘라줘야 된다느니 뭘 어째야 된다느니 그래 내가 그러지 나무인데 물어봤냐고 나무인데 물어봤냐고 나무는 지금 그 상태에서 가장 알맞게 가장 필요한 많지 그게 이제 사람이 볼 때 웃자란다 덜 자란다 그래 사치 나무 자체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쓰러질 때는 쓰러지고 잘려나갈 때는 잘려나가더라도 어 그런데 사람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 눈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자기 기준이 꼭 옳다고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중 다중 무일성요 많은 가운데 한 성품이 없고 하나 가운데 무효단이 많은 것도 없으니 여시 이 구사하면 이와 같이 많다 하나다 하는 것을 다 함께 버려버리면 여시 이 구사 다 함께 버려버리면 보의 불공덕이니라 부처님의 공덕에 널리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에 널리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자연 하나 두고 보는 이치입니다 이거 이제 차원이 이제 너무 높은 이제 그야말로 광명각품 지혜의 광명으로 톡 터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우리가 이 병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들으면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나쁘다 뭐 이런 그 규칙을 내세워서 이 법문을 들으면 이 법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법문은 그대로 지혜가 툭 터져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뭐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법문입니다 하나다 많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 시시비비 분배를 잘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린 것이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뭐 선한 일 많이